뒤돌리기 2-1, 뒤돌리기 패턴 2번에 1번 배치 이게 뒤돌리기 2-1번의 배치인데 하수들은 어떻게 칠까요? 회전을 많이 줘야 여기서 눕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3팁을 줍니다 3팁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치면 하수입니다 그런데 잘 치는 사람의 해법은 무엇이냐 일목족구를 얇게 쳐서 장단장으로 진행시키고 내공은 일목족구의 앞을 먼저 진행하는 형태로 히스를 제거하고 득점을 하는 겁니다 힘이 약해 너무 부드럽게 쳤습니다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다시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시 방향 투팁 두께는 4분의 1 정도 이번엔 노란 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빨간 공이 조금 많이 이동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쁜 배치는 아닙니다 연속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 공 여기 놓고 흰 공 공의 위치를 이렇게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실패하면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게 득점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포인트 이 근처로 가면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득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마침 이 방향에서 봤을 때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되는데 2분의 1 두께로 치는 방법은 조금 자칫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버리면 이쯤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는 위험하고 반드시 2분의 1보다 좀 얇은 듯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3팁의 회전으로 치는 것이 득점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2시 방향 3팁 두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가 맞아라 라고 생각하면서 겨냥해서 생각하면서 겨냥해서 대대 같으면 이게 맞고도 남았는데 중대다 보니까 짧아지네요 다시 2시 방향 3팁 두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가 맞도록 겨냥해서 이렇게 하면 연속 득점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돌리기 2-1번의 해법이었고요